어디야, 범규고양이? 저 대구야. 대구? 어, 다음 주에 대구 가야 되는데. 대구 왜? 영화 촬영 거기서 한다고 그래가지고. 그래? 대구 맛집 좀 물어봐야겠다. 수혁이는 본명이지? 제가 본명이 혁수예요. 아, 그래? 앞뒤로만 바꿨어요. 아, 이 혁수야 원래가? 혁수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외국에서도 쓰기 불편하고. 그래, 맞아. 수혁은 편한데 뭔가 혁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. 네, 그래서 바꾼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앞뒤로만 싹싹 박았어. 어, 근데 되게 좋았다, 근데. 응. 봤지?